아... 미치겠다 원래 대천항에서 효자도 가는 거 오전, 점심, 오후 배 이렇게 세 번 가는 거 있었는데 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선천항으로 왔는데 선천항에서 오늘 결항이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내일부터 배 뜬대요 아... 어떻게 가냐... 여기 예전에 광어 잡았던 데네 아... 쪼끄미낚시 하시는 분들 많다 지금 돌겠어 돌겠어 여기서 낚시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대박 나올 수도 있어 아... 애기 너무 오바스럽게 갖고 다니는 거 같다 고수들은 몇 개만 챙겨 갖고 다니지 딱 간단하게 가져가자 다 가져갈까 그냥? 아이씨 얼마나 된다고 그냥 가져가자 어디 쪽에서 나오려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요? 나와요? 계속 틀려요 나오죠 안 나와요? 아... 조항이 안 좋다고? 손아... 뻥치겠어? 던져봐야지 더 들어가봐야겠다 더 들어가야겠다 더 들어가야겠다 더 들어가야겠다 어... 하꽁치 떠다닌다 하꽁치 떠다니면은 삼치 이런 거 있지 않나? 없다 그러는데 진짜 없는 것이야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오징어 회에다가 오징어... 초밥? 아... 아... 좋았다 호이 하... 물이 쉬었나? 주꾸미도 없고 가부징어도 없고 우럭도 없고 광어도 없고 안 물어 아무것도 안 물어 아무것도 안 물어 아... 진짜 뭐 나왔나 보네 삼치 나올 거 같았어 나도 메탈 들고 올까? 삼치에 한 마리 잡아서 삼치구이를 먹는 거야 저녁에 생성분이 살 안 찌니까 자... 21g 삼치가 있으면 따라올 곳이야 메탈 색깔이 마음에 안 드나? 아... 삼치가 난조하나 보다 28g으로 28g 아우 뭐야 비거리 뒤졌다 혁궁치 때 먹으려고 분명히 해 삼치가 이쪽으로 올 텐데 에휴... 자리 타실 거야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래 나와 여기 가자 아... 삼치가 나 안 좋아하나? 왜 안 나와... 나만 안 나완 거 같댕 2시간째인데 꽝 치고 있네 오케이 히트 오케이 히트 히트 오케이 오 씨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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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히트 어 빠졌어 어 미쳤어 빠졌어 아아아... 다시 다시 아 방금 쫄깃했다 오 심장 덜콩했어 우와 삼치 뛴다 나한테 왜 안 와 겁나 웃긴데 쟤네 끝까지 한 마리 잡아낸다 참... 삼치야 어디간거니 오케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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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하하하 하하하하 왜 앉으면 이쪽으로 오는데 오 두 번째로 쳤어 열받네 하하 30g으로 와우 난 들어 가버렸나?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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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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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히트 히트 미쳤다 히트 오케이 한 마리 꽉 내놨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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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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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오우와 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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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발 앞에서 떨궜어 사이즈 엄청 컸는데 빵도 완전 좋고 아까워 아까워 방금까지 털렸는데 와우 와우 봐봐 삼시 찐다 삼시 찐다 삼시 찐다 이것들이 저기 있어 완전 빠르게 하면 또 안 쫓아오고 또 천천히 하면 또 이렇게 가다가 털리고 아우 아우 놓친거 너무 아깝다 아우 이만했거든 삼시 세마리 놓친거 이만했다니까 나 깜짝 놀랐다니까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툭삐기하고 떨어졌어 진짜 이만 사이즈 이만했고 빵이 이만했어 진짜 거짓말하고 아우 되는 일이 없냐 아우 배 결항 때부터 뭔가 꼬인거 같더라니 안녕히 계세요 다행이다 저분들도 꽝 쳐서 위로된다 다해서 2만 4천 4백원 왕복으로는 못 끊고 편도로만 끊는다 그러거든요 문어들에선 문어들에선 아 문잎들에선 문어들에선 5분 걸리든 뭐 10분 걸리든 섬은 사람이 없어도 좋아 풍경 쪽기 있고 가자 가자 오늘은 워밍업을 하다가 멀리 춰봐야겠다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우와 학궁씨 엄청 많다 우와 학궁씨 봐봐 학궁씨 이 느낌 아닌데 주꾸미도 없나? 주꾸미 누가 다 잡아갔나 떠다니는 것 봐 학궁씨 그냥 발 앞에 이만큼 있어 저쪽으로 가야되나? 갯바위 쪽으로 가야겠다 쟤 지금 날물이라 왠지 나왔고 왔다 오 발판도 좋게 되어있는데? 날 위에 만들어 놓은 건가? 아 잘 걸리네 갯바위 쪽 가봐야겠다 안되겠다 시간은 흘러가고 답답하다 올라타는 게 하나도 없냐? 어우 맙소 봐 어머 들물이었네? 말물인 줄 알았는데 빨리 나가야겠다 주꾸미는 내일 물때 맞춰서 해보자 우럭 한번 노려볼까? 우럭 같은 것도 없나? 삼치를 한번 노려봐야겠다 아 쫓아오는 삼치도 없어 오늘 나우스리 쓸 것 같은데 자 고등어 해야겠다 불 만조니까 민장대로 잠깐 해서 조갈 낼 수 있는 건 고등어 밖에 없다 고등어 한번 잡아봅시다 크레를 끼고 야 오늘 불길하다 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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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뭔지 모르겠다 오 왔어 왔어 오케 고등어다 우와 왔어요 고등어 씨알 좋아요 바로 그냥 왔어요 고등어 얘 좀 작으니까 살려줄까 고등어 떡배기 오케이 히트 히트 오케 오 힘좋다 힘좋다 오 어디갈라고 보여줬죠 뭐 맞지 맞지 히트 우와 힘 겁나 좋다 우와 일로와 일로와 우와 사이즈 좋다 이거 우와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진동 안마의자 같아 큰거는 보관하고 작은거는 다 놔줄게요 사이즈 어디쪽에 있을까요 요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오케이 히트 오케이 안돼 안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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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힘좋다 우와 힘좋다 힘좋다 오 치구 까불고 있어 오 오 손맛 좋은데 오케이 고등어 3마리 째 가만히 알았어 기분 좋아서 꼬리 혼돈다 고등어 얘는 방대하게 아까 큰거 잡은거 있어서 뚝배기 고등어 조림 무 놓고 하는것도 맛있는데 고등어는 확실히 고등어 구이가 제일 맛있어 그러지 않아요 고등어 맛있어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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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고등어 일로와 아까보다 좀 작다 뚝배기 오케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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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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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힘 봐봐 와 사이즈 겁나 컸을텐데 방금 거 우와 꼬리를 떼 떼고 바늘에다가 뒤에서부터 밀면서 끼면은 돼요 그럼 요렇게 껴줘 언더스텐 지낚시 할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끼는거 등깨기 하면 잘 안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해도 장타쳐도 안떨어져 아 깜짝이야 네 네 네 이거요 이게 뭐예요 네 박대 껍데기 라고 알죠 박대 껍데기 아 이거 널어놓은거예요 어머 이거 쓰레기인줄 알았어요 어머나 박대 껍데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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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저 몰랐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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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머 왜 바닥에서 계속 희한 냄새 나나 했더니 박대 껍데기였어 어머 어머 진짜 몰랐어요 어머 널어놓은거야 죄송해요 어머 나 몰랐어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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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놓으시고 멀리서도 봐봐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말려놓을거라는 생각을 해볼지 할 수가 없잖아 장갑같은 쓰레기 있잖아요 아까부터 무슨 냄새가 자꾸 올라온다 했어 어쩐지 어머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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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마리째 오뎅어 아 목이 아 목이 많다 어두워졌어 요즘에는 금세 어두워져서 이거를 머리랑 꼬리 자르고 어 안돼 어머 나 고등어 빠트렸어 제일 큰거 어머 한 마리나면 안돼 아 저 큰 사이즈를 떨어뜨렸어 큰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 여기다 옆에다가는 계란후라이 아이씨 불이 너무 센가 우와 잘됐다 고등어구이랑 계란 계란부터 먹어야지 음 우와 고등어 안 보이나 앞으로 가기 귀찮아 먹을게요 음 맛있다 간이 잘됐다 근데 다른 반자 필요 없고 난 깻잎 하나만 있으면 진짜 다 먹어 깻잎 고등어 근데 사실 여기는 다 밥도둑해 고등어도 밥도둑이고 계란도 밥도둑이고 깻잎도 밥도둑이고 김도 밥도둑이고 아 진짜 한 캔만 먹어 한 캔만 한 캔밖에 없어 한 캔밖에 사이즈 lime 아 몇 대 emergency 좀 멋임 2018 10 10 10 9 2 10 40 kn 9 그리고 6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